아빠꺼 엄마꺼 고맙다 다하나 여기요 할머니 차다운 너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랬지? 그럼 이쁜 할머니 여우주연상 놓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 애까지 정말 그 네 임자가 마지막 기회 놓친 거 안타깝긴 하지만 그 상은 광배가 충분히 받을만한 거였디 여보, 이번만큼은 내가 강인경보다 훨씬 잘했단 말이에요 저도 강인경씨가 상 받은 건 납득 안 돼요 거봐요, 희해가 언제 내 편 드는 거 보셨어요? 분명히 심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차서방이 감독상 떨어진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보, 이번 영화제에 상 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꼬만하라오, 님자 언제 철들끼야? 나이 한 살 더 먹고도 그랄끼야?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, 외상촌? 아이고, 우리 다은이는 인사도 잘하네 저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이래 오빠 표정이 박네 설마 강인경씨 상 받은 것 때문에 저렇게 싱글벙글인 거야? 어쨌든 우리 영화사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 그래, 누가 봤든 우리 영화사에서 받은 거는 아무튼 좋은 일 아니니 말이요 stamps ned 이거 iyorsun tonight apa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